안녕하세요. 쑥쑥 안숙입니다. 수원수목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수원수목원은 1월수목원과 영웅수목원이 있습니다. 1월수목원은 어제 개원을 했고요. 영웅수목원은 오늘 개원을 했습니다. 저걸 함께 가보실까요? 오른쪽이 제일 귀찮아요. 여기는 잇라인장입니다. 5월달에 오니까 꽃도 많이 추고 종목원은 치안장입니다. 치이빙 참여마다 처음 만난 행사에요. 20년 9월 20일에 소식과 동문도 학생들입니다. 처음 만난 행사에요. 223년 5월 영웅수목원 아 너무 이쁘다. 정말 이쁘다. 예쁘네요. 음 다행히 한 분간은 무료입장이에요. 오늘 개원 행사 청소원 개원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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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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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